KMI 전형진 해운시장 분석센터장 북미항로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계통으로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2019년까지 화물 적재율이 떨어지다가 2020년에 반등한다는 전망입니다. 올해도 공급이 수요를 웃돌면서 수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항로는 내년에 최저점을 찍은 뒤 2018년부터 개선되겠지만 초대형 선박 누적으로 2021년까지 저시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센터장은 올해 유럽항로 평균 운임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며 바닷건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시아 영내항로의 경우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선박 캐스케이딩으로 수국 악화가 예상됩니다. 전센터장은 원양선사와 근해선사가 공동운하, 선복교환 확대, 피더 네트워크 공동구축 등의 협력 모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